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재차 사과했습니다. 슈가는 어제 자필 사과문에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. 또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설명으로 사안을 축소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고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고 직접 해명했습니다.